가게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뭔가 낭만을 즐기러 갔다가 이 생의 쓴맛만 느끼고 왔어요 저스트 펜 다 나갔어요? 아니요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? 어 예 저스트 펜 나갔어요 저스트 펜 스팀 치다 깜빡 건들뻔 했어요 지금 드시는 커피는 호주 오나 커피의 라즈베리 캔디 블랜딩입니다 제 생각에 남은 호주 오나 커피의 라즈베리 캔디 블랙